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가입을 위해서 아주 발빠른 행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한 데 이어서 호주와 인도 총리와도 통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에 쿼드 회의를 앞두고 연쇄통화를 하면서 앞으로 쿼드에 가입함으로써 지역 안보 체계에 우리가 편입돼서 굳건한 동맹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쿼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에서의 굳건한 안보를 통해서 동맹 안보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켜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쿼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일본 정상과 소통을 시작했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 주에는 호주와 인도 총리와도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대선 공약이었던 쿼드의 가입을 염두에 두고 빨빠른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쿼드란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입니다 4개국이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북,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 안보 협의체인데 여기에 한국이 가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 안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그리고 나렌드라 모두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이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동맹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오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서 다음 날인 1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취임 후 한미일 공조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우리 안보에 대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뭔가 줄타기 위하여 그러니까 미국과도 중국과도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과도 멀어지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홀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다 안보 외교치고는 아주 위험한 외교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딱 정했습니다 포지션을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안보와 그리고 코드 최대에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 혼자서 지킬 수 없는 안보 문제는 지역의 동맹체 동맹체를 통해서 굳건하게 지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동맹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위험한가를 전달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나토 가입을 서둘렀던 것인데 나토 가입하기 전에 러시아가 바로 침공함으로 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침공해서 마치 자기 안방에 들어와듯이 지금 민간인까지 마구 공격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이걸 보면 튼튼한 안보는 바로 동맹관계에서 확보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 일본에 이어서 호주, 인도와 연쇄 통화를 하게 되면 코드 가입국인 4개국과 잇따라 통화하는 셈인데 5월 중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코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 정부가 코드 가입을 서두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이들 4개국 정상과 코드 협력을 조율하기에는 정상회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인데 특히 코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취임 후에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코드 가입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미동맹 사안에 대해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 가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코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의체에는 참석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밝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우리도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의체에는 참석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정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코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가 얻어적으로 코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찬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코드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외교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외교 안보 공략 발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코드 산하 백신 또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가속화하는 미중 패권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3년에 산업부로 이전한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가져와서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존폐 논란이 있었던 통일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노력은 대통령의 책무인 만큼 그걸 통일부를 유지를 하되 재기능을 하도록 정비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안보의 또 외교에서는 확실하게 목표 방향을 설정해놓고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관계 그리고 커드라는 지역안보협의체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보다 분명한 그의 행보가 좀 안심을 주는 우리 국가 안보에서 안심을 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정상화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을 비롯해서 지금 북쪽에 있는 블록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체제의 블록이 담합 또는 결속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생존을 위해서 커드를 비롯해서 지역안보협의체에 보다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보를 확실하게 하겠다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